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들어서 변동성이 가장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주식 빨간펜 시간에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 늘 파동을 그리는데 그동안에 너무 과열권에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세가 올 거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현금 보유를 해야지만 이렇게 조정장세가 찾아왔을 때 신규 종목도 노릴 수가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도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다. 이 점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략을 잘 지키신 분들이라면 이번 장세 어렵지 않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 전략을 기억을 못 하셨거나 혹은 이 전략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 이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알차게 주식 빨간펜 강의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채팅창이나 혹은 제 톡방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청자분들이 결혼 자금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혹은 노후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것까지도 알려주셨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거죠. 자산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자산을 불려나가고 계신가요? 이번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강한 매도세에 따라서 매도를 했다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시점에서 많은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자산을 불리는 것에 있어서도 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매주 이 주식 빨간 펜 강의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 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관점도 높이시고 확신을 더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역시나 학습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주식 빨간 펜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톱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배웠던 기술적 분석을 접목하는 방법부터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강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기존에 진행했던 학습지도 계속해서 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학습지 못 받아가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 전에 학습지도 받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특별 방송에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패턴과 관련된 분석이었습니다. 패턴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패턴 분석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해 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쌍바닥 패턴, 쌍봉 패턴 이런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패턴 말고도 다른 또 비밀스러운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있을 특별 방송까지도 꼭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배웠던 심리선 매매법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워낙 좀 어려운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린 분들 정말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심리선 매매법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전까지도 알려드렸었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심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조언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심리선 매매법 복습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 심리선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들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심리선이라는 것은 투자 심리 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파악을 해서 과열과 침체를 나타내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리선 같은 경우에는 10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과열과 침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활용을 해서 과열과 침체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백분율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일 동안 주가가 2일만 올랐습니다. 2일만 올랐을 때 그때는 백분율 20%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10일 중에서 8일 주가가 올랐다 한다면 80%로 표시가 된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심리선을 보면 침체권과 과열권이 나오게 됩니다. 침체권 같은 경우에는 25% 구간 그러니까 10일 중에서 3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침체권 파란색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침체권 구간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매수 시그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75%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는 과열권, 그만큼 과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면 우리가 고점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표고요. 스토케스틱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스토케스틱은 두 개의 선이 있죠. 근데 이 심리선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선을 활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일자, 그러니까 일수를 통해서 심리선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신뢰도에 있어서 아쉽다 이 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매매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를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간단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심리선에서는 심리선 매매법에서는 이동평균선과 심리선을 함께 활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동평균선 121선이 단기선 아래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배열 차트에서 121선 구간 위에 단기선이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 2평선이 아래에 있으면 단기 매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좋아서 제가 121선이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리선의 기준선을 우리가 설정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기준선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100% 구간만 써 있다면 45%, 60%, 75% 구간, 기존에는 원래 침체권과 과열권 구간에만 선이 있습니다. 근데 45%, 60%, 75%만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5%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75% 구간에, 과열권 구간이죠. 과열권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45% 돌파하기 전에 침체권, 그러니까 파란색깔 침체권을 거쳐서 45%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침체권을 거쳐서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더욱더 탄력이 강하고요. 주가 추세가 더 빠르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75%, 그러니까 과열권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60% 이탈을 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신에 갭이 떠버린 그런 상승캔들은 적용하기가 어렵다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제가 예시 차트를 보면서 다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산업의 차트입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 121선이 가장 아래 위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동평균선, 121선이 아래 위치에 있고 이렇게 정배열 차트에서 파동을 그려나가는데 심리선을 봤더니 침체 구간이 나옵니다. 침체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파동을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게 되죠. 조정을 받으면서 6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심리선을 봤더니 침체권을 거쳐서 45% 구간을 돌파를 합니다. 이 캔들이라고 한다면 파란 색깔 은봉캔들인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봤더니 주가가 빠르게 추세가 살아나게 되면서 과열권에 듭니다. 심리선 과열권에 들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점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수익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는 신일전자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121선이 가장 아래 위치에 있고요.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 추세가 살아나게 되는데 심리선을 봤더니 침체권을 거치고 나서 45% 선을 돌파를 합니다. 이때 캔들이 바로 이 작은 양봉인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주가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요. 심리선을 봤더니 이 구간을 60% 선까지 돌파하고 과열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과열권은 과매수 신호다, 고점 신호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선 매매법, 심리선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때 특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 수익 매매 관점에서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학습지를 또 제공해 드렸었죠. 복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리선 매매법까지 같이 복습을 해봤는데요. 오늘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매매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실전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기술적 분석, 실전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가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과거에 봤을 때 과거에 봤을 때 조금 더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법을 활용을 해야 되고 수익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차트 분석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기술적 분석에서 지표를 여러 개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지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지표들을 여러 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뭘 배웠는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알려드린 이유는요. 이거를 다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린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이라던 거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중에서 잘 맞는 매매법 혹은 잘 맞는 지표를 골라서 분석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지표를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캔들 차트와 거래량 그러니까 가격을 알 수 있는 캔들 차트 주가의 힘을 알 수 있는 거래량 먼저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일목균형표 두 가지 써있는데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이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한 지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 추세 주가의 추세를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승추세, 하락추세, 횡복권 제가 이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을 했던 지표인데요. 5개의 선이 나열이 돼 있고 또 2개의 구름대가 있어서 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일목균형표도 그 선들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턴 매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강의를 진행한다고 했죠. 그리고 침체권과 과열권을 알 수 있는 스토캐스틱, 이격도, 볼린저 밴드, 심리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매매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관점에 있어서 잘 맞는 지표를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게 조금 더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요. 이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그냥 기술 혹은 매매법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데 이거를 알면은 좀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 기술적인 내용만 알지 안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동평균선 제가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 선들의 의미까지 알려드렸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지금 종목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 종목의 업황이 어떤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그리고 매매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목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크게 종목으로 나눠봤을 때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소형주는 움직임이 어떤가요?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대형주는 어떤가요?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이라든가 혹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 조금은 느리게 움직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차트 분석을 접목해서 분석해야 된다. 이게 사실 오늘 강의 내용에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동평균선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리잖아요. 이동평균선 말고 일목균형표도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표를 접목을 해서 2차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절과 목표가 정하기 이것도 여러분들 기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다섯 번째로 개별 종목 분석은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기술적 분석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거는 그냥 게임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용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번째 내용이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동평균선 정말 많이 활용을 하죠. 이동평균선과 패턴을 함께 볼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신뢰도를 높게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패턴과 스토케스틱 제가 다이버전스 얘기했었죠. 다이버전스 분석 방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격도와 추세선, 추세선은 상승추세, 하락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격도를 함께 보면 더욱더 이 추세의 각도라든가 아니면 이 추세가 이어질지 혹은 꺾이게 될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을 알려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더 신뢰도 높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캔들과 거래량 분석은 필수 요소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캔들하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드린다면 그날 당일당일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과 패턴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패턴 상승반전형 하락반전형 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중바닥, 삼중바닥, 상승삼각형, 대칭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모양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하락반전형으로는 이렇게 이중천정형, 삼중천정형, 하락삼각형, 확장삼각형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바닥형이나 천정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패턴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 패턴이 보였을 때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패턴들을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동평균선과 접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론적인 내용들은 그 전에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유니케스트 차트입니다. 제가 유니케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V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아쉽게도 매수가가 오지 못하고 주가가 곧바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만큼 또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패턴이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니케스트 주가를 보면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삼중 바닥이 나와져요. 삼중 바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바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바닥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목선을 돌파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두 번째 바닥까지 만들고 세 번째 바닥이 만들어질 때 이게 과연 삼중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이동평균선을 봤더니 5일선이 이런 식으로 21선과 파란색과 11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삼중 바닥과 함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서 목선 돌파까지 확인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접목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 비아트론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중 바닥이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바닥이 가장 깊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알려드렸는데 봤더니 세 번째 바닥에서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고서 바닥이 형성이 되고 목선을 돌파를 했죠. 근데 이 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동평균선을 보면 되는데 이동평균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5일선, 이 분홍색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는 의미는요.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시그널을 잘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목선 돌파 확인하고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반대로 하락 전환을 하는 쌍봉 패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죠. 매도 타점을 잡는 패턴입니다. 펄오비스의 차트예요. 보시면 딱 봤을 때 두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져 있죠. 이게 바로 쌍봉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고가권 그러니까 천정권에서 이렇게 쌍봉이 나왔을 때는 주가 추세가 꺾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과연 쌍봉 형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주가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는 누구나 이 차트에 대해서 조금은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이동평균선을 보면 좋은데 이동평균선 5일선이 11선을 이탈했고요.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추세선도 이탈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여기에서 고점신호로 받아들이고 매도타점을 잡는다면 비교적 수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할 수가 있고 혹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턴과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시면서 신뢰도를 더 높이는 그런 매매 방법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뒷부분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매매법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주식 빨간 펜 2부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기술적 분석을 더욱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었는데요. 더 많은 예시 차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도 역시 학습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의 신뢰도를 더 높이시려면 예시 차트를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 차트를 보면서 비슷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 예시 차트 그리고 학습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제가 학습지 뿐만 아니라 매주 공략주 리포트를 비롯해서 매일같이 시왕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투자에 대한 관점을 높이실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톡방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진행하는 강의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배운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강의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학습지를 못 받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학습지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또 입장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제가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에 제가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패턴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패턴 말고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패턴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패턴이니까요. 그때도 또 많이 참여하셔서 이 패턴에 대한 것들 알차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2부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패턴과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더욱더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 패턴과 스토케스틱을 접목한 방법입니다. 제가 스토케스틱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이버전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습을 하신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가 이렇게 쌍바닥 형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쌍바닥은요. 여러분들 이 저점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은 더 신뢰도가 높고요. 혹은 이 두 번째 바닥이 더 위에 형성이 돼야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바닥이 저점이 더 낮게 형성된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목선을 돌파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목선 돌파하는 거 보고서 매수타점 잡기에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죠. 더욱더 바닥에서 잡는 걸 우리는 더 선호를 하고 더욱더 싸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스토캐스틱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반대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바닥이 두 번째 저점이 더 높게 형성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주가와 스토캐스틱이 반대로 나타났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타점을 잡으면 된다. 이거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이 패턴과 같이 활용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 쌍바닥뿐만 아니라 쌍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쌍바닥을 통해서 바닥 구간을 파악하고 매수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면 반대로 쌍봉은요. 고점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고점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보유자분들은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쌍봉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선상에 봉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 있을수록 더 신뢰도가 높은데 혹은 첫 번째 고점이 더 높게 형성이 되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점이 더 높게 형성이 된 그런 패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때도 스토케스틱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스토케스틱을 봤더니 반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봉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주가와 반대로 이렇게 형성이 됐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봉우리가 나왔는데 다이버전스 형태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고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이버전스와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의 예시 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차트인데요.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스닥 주봉 차트 보면 쌍바닥 만들고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중에서도 쌍바닥 패턴 만들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쌍바닥 패턴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수 타점을 잡고서 아마 수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역배열차트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신뢰도가 더 낮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목선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서 저점이 내려가는 이런 하락 추세 패턴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때 이 두 번째 패턴을 확인하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스토케스틱을 봤더니 스토케스틱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저점이 더 높아진 형태가 나왔습니다.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의미는 주가가 바닥을 찍고서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봤더니 역시나 목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와줬는데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이 됐다면 그때는 스토케스틱과 함께 보시면 더욱더 신뢰도 높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선을 돌파하기 전에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오래된 차트이긴 한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차트가 이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와줬어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이 나와줬습니다. 역배열 차트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다는 의미인데 봤더니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패턴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실 때 스토캐스틱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첫 번째 바닥이 더 낮게 형성이 돼 있고요. 두 번째 저점이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습니다. 다이버전스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목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쭉 우상향을 했죠. 바닥 신호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와 패턴 같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우리 천정권, 고가권, 매도 타점을 잡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겠죠. 이거는 현대건설의 차트인데요. 이 천정권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동평균선 정배열 차트에서 고점 부근에서 나와야 됩니다. 봤더니 이런 식으로 쌍봉이 만들어져 있는데 쌍봉에서 첫 번째 봉우리보다 두 번째 봉우리가 더 높게 형성이 됐어요. 이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고점이 점점 높아지니까 또 파동이 나오면서 고점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닐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는 스토케스틱을 같이 보면 됩니다. 스토케스틱을 봤더니 첫 번째 과열권보다 두 번째 고점, 두 번째 과열권이 더 낮은 구간에 형성이 돼 있죠. 그렇다는 의미는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목선을 이탈하기 전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고서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봉우리, 이 천정권 구간까지도 같이 파악하고 있으면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격도와 추세선, 이거 강의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론적인 내용들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선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추세선을 긋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주식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추세선을 긋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그 추세선을 잘 긋는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 관점이나 혹은 매매 타점을 잡을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박스권 추세선 알려드렸는데요.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 추세선은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점을 연결을 해서 하락 추세선을 긋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박스권 추세선,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구간대에 오면 저항을 받고 어느 구간대에 오면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박스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박스권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박스권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탈을 했을 때는 강하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위에는 두 가지 추세선보다 박스권을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추세선과 함께 이격도까지 여러분들이 접목해서 보신다면 더욱더 수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격도는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간격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준선 100% 구간을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격도가 100% 위에 있다 한다면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격도가 100% 이하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배열 차트, 역배열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차트, 예시 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CS윈드의 차트예요. CS윈드의 차트고 제가 이격도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100%와 110%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학습지에 이거 적어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격도에서 선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선만 설정을 해놨습니다. 초록색이에요. 이동평균선 60선 그대로 초록색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때 100% 구간 이격도가 돌파를 할 때 그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60선만 설정을 해놨냐면 이동평균선 주가를 봤더니 지금 주가가 초록색깔 61선과 12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파동을 그리는 형태가 나와주더라고요. 그렇다는 의미는 수익매매 관점에서 60선을 보면 더욱더 수익매매로 수익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60선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추세선 설정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이격도를 설정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100% 돌파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도 제가 기준선 2개 설정을 해놨죠. 110% 선을 해놨는데 110% 선을 만약에 이격도선이 이탈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좁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동그라미 쳐놨더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100% 선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10%를 이탈하는 구간 이 캔들인데요. 이 캔들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수익매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서 매매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정배열 차트에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나와주는데 이 파동에 맞게 매매 타점을 잡는다면 이 파동 나왔을 때 그때 수익매매 관점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구간 돌파를 했을 때 이격도가 100% 구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반대로 110% 구간을 이탈을 할 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구간 그러니까 기준선 100%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 캔들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0%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매매 관점에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두 번째 구간을 볼게요. 이격도 100% 구간 돌파하는 구간 이 구간이 바로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인데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또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나오는데 이격도 110% 구간을 이탈을 하죠. 이때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수익매매 관점에서 얻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구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구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점 그리고 110%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이때 매도 타점을 잡고 본다면은 이렇게 3단계로 수익매매 관점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목을 하나 찾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이 종목 하나 가지고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지만 혹은 수익매매 관점에서 이렇게 파동마다 단기 수익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제가 네 번째 방법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바로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를 접목한 방법입니다. 일목균형표 강의를 하고서 너무 어렵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일목균형표에서 이렇게 다섯 개 선과 두 가지의 구름대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몇 개만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들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일목균형표 어려워서 잘 활용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욱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목균형표에서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1, 선행스팬2 구름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론적인 내용들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다섯 개의 선과 구름대에 대한 것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기준선만 설정을 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후행스팬이 있습니다. 후행스팬은 기준선의 현재 주가와 선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후행스팬은 당일 종가를 26일 후행한 선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예시차트를 보면서 알려드리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예시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의 차트예요. 넷마블의 차트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를 함께 볼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정배열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정배열 차트에서 가장 고민인 게 뭐냐면 이 차트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혹은 추세가 언제 깨지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함께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모양이 나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모양이 나온다면 상승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계단 형태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하락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이 와인 색깔, 이 빨간 색깔이 바로 기준선인데 기준선이 어떤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추세가 살아있고 상승추세가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기준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가가 기준선 위 위치에 있죠. 그만큼 기준선이 지지대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대신에 주가가 만약에 기준선을 이탈을 했다. 그때는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주가가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기준선이 이렇게 계단식 모양으로 형성이 됐고 꺾이게 되는데 이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시 지지받고서 다음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건 아닐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트를 봤더니 기준선을 이탈을 하게 되죠. 그렇다는 의미는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차트인데요.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후잉스팬만 설정을 해놨어요. 후잉스팬 기업 못하시는 분들 다시 알려드릴 건데 이 후잉스팬는 26일 전에 주가를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후잉스팬이 주가를 상향 돌파를 했다. 그때는 주가가 26일 전에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후잉스팬이 주가에서 저항을 받고 후잉스팬이 밀려나게 된다면 주가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가를 기준으로 볼 텐데 이 주가가 바로 이 후잉스팬입니다. 26일 전에 주가예요. 봤더니 후잉스팬이 주가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죠.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가 급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목근육표와 이동평균선을 함께 본다면 더욱더 도움이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복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린다고 했죠. 아래에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패턴 분석부터 또 새롭게 알려드리는 패턴 분석도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 강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꼭 여러분들 복습을 해서 다음 주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지차트 보면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식 빨간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